26번. 자, 어법에 맞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국문을 풀었다. 그렇지? 너무 많은 국문을 풀고 문장을 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법 문제는 3초, 한 문제당 3초씩에서 3초 삼겹살도 아니고 3초씩에서 9초에서 10초면 풀어야 돼요. A번 봐봐. 앞에 엔드가 있죠? 엔드의 동그라미. 엔드를 쳐놓고 보니까 이 문장에 토하고 토도 있는데 앞에 커넥티드가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건 대등절 관계를 물어보는 문장이야. 좀 해석하면서 내가 알려줄게요. 두번째. B번 보니까 투 트래블하고 트래블링이 나왔어. 앞에 보니까 뭐가 보여? 인조이 보이지? 인조이는 투부 동사냐? 동명사냐?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겠지. 그래서 바로 2번은 B번은 바로 적어요. 트래블링이야. C번은 보니까 자, 듀어링하고 와일이 나왔죠? 듀어링은 전치사고 와일은 뭐야? 접속사야. 그럼 위에 보니까 주호동사가 있어? 없어? 없죠? 대화 스테이 있으니까 듀어링 했다가 바로 찍고 가는 문장이지. 읽어볼 문제가 있어? 없지? 그러면 C번에 듀어링하고 뭐가 잡았어? 트래블링 잡았으니까 문장 보니까 4번밖에 없잖아요. 됐지? 6초에 풀었어요. 그럼 첫 번째 문장 보자. 첫 번째 문장은 Turing Carbons Turing Carbons는 모바일 홈이라는 거죠. 이동식 집이야. 모바일 홈 하니까 어떻게 해? 모바일 선생님 모바일 뭡니까? 이동하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집이야? 자, 이동하는 집입니다. 이런 집은 어떤 집입니까? Connected the bag of your family car. 당신 차의 뒤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라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어떻게 Where you to? Where you wanna go?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간에 어떻게 Toe. 견인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됐지? 그래서 문장을 보니까 이동식 이런 차라는 주택이라는 것은 이런 집인데요. 어떤 집이다? 위치 이하의 집이라는 거지. 주격 관계대명사야. 이 집들은 자, 주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선행사가 홈스라는 뭐야? 복수 형태지. 그러니까 동사도 아로 가야 되지. 여기가 이수로 가면 틀리겠지? 자, 이런 집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동태가 됐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지사부 다 틀어버려. 그리고 어떻게? 견인됩니다. 자, and가 있으니까 어디에 맞춰져야 돼? connected에 맞춰져야 되지. 그러니까 견인됩니다. 이게 아니고 자, 이렇게 수동으로 가야 되겠죠. 당신이 자, 가고 싶어하는 곳 어디든지 간에 견인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고 두 번째 문장. enjoy 봤어. 우리가 뭐라 했어? 메가패스다라고 했죠? 그래서 mind, enjoy, give up, avoid, pull up, admit 같은 경우는 뭘 쓴다? 동명사를 쓴다. 여기 있어.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자, 마지막 문장도 해석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장이었다. 이해가 되지?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문장이 좀 해석이 안 돼. 마지막 문장이. 볼까요? 이 whatever를 한번 보자. whatever. whatever. 나머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노란색으로 다 찾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서 해석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참고서랑 찾아보면서 왜 이게 진조어 가져오고 이런 거 다 연구하세요. 여기서는 내가 동영상 길게 찍으면 너희가 지루해 안 지루해? 지루하지? 나도 카메라만 보고 하니까 미치겠어. 심심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스킵할 수 있는 건 다 스킵하고 갑니다. 자, 복합관계대명사에서 한 설명할게. 복합관계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야? 대명사로 관계시켜주는 게 관계대명사지. 관계형용사는? 형용사로 관계시키면 관계형용사야. 관계부사는? 부사로 관계시키면 관계부사죠. 맞지? 그러면 우리가 what이나, which이나, who나 이런 건 뭐였어요? 대명사지. 대명사로 연결해 주시니까 관계대명사인데 여기서 what에다가 뭐가 붙었어? ever가 붙었어. ever가 붙었어. what에다가 ever. which에다가 ever가 붙었어요. 두 개가 붙으니까 대명사에 ever가 붙으니까 뭐가 됐어? 복합이 됐어. 그래서 복합 대명사라고 해. 근데 이런 녀석들이 보니까 who에다가 ever가 붙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더라. 연결해 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계라고 해. 그래서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wherever, however가 있으면 복합관계 부사라는 거지. 그러면 복합관계대명사는 보니까 자, 봐라.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명사 역할과 부사 역할 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문법변에서 배웠어요. I will give this book. 나는 이 책을 줄 거야. 자,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자, 전체 문장의 주어는 I이고요. 동사고, this book이라는 게 목적이지. 그럼 two가 전치사야. 전치사니까 왜 이래?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지. 이 문장이 명사해야 된다. 명사. 알겠지? 명사해도 되는데 자, whoever는 이렇게 복합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단, 명사 역할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 보니까 뭐가 있다? 격이 있다. 격이 있다라는 것은 뒷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그래. 불완전하는 거야. 자, 이걸 빼놓고 보니까 주어가 없지. 맞지? 주어가 없으니까 이건 무슨 격? 주격. 아, 이러면 복합관계대명사. 만약에 whoever가 나와 있는데 뒷문장이 완벽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란 말이야. 알겠지? 복합관계대명사 아니야. 그러면 명사다. 그래서 레이스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됐는데 자, 이 문장도 봐요. 이 문장도 whoever부터 win the race.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자, 빼놓고 보니까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 무슨 격? 주격. 아, 복합관계대명사 맞구나. 근데 복합관계대명사인데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 맞죠? 부사 역할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큰 말을 찍는 거야. 레이스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자, 그것은 나에게 상관이 없다. It doesn't matter to me. 이렇게 한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니네들이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다? 자, 복합관계대명사를 보면 명사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부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명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는데 하나 더. 뭐가 있어야 된다? 격이 있어야 된다. 격이 있으니까 뒷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 문장을 해석해 보니까 To make sure that they have food, water, electricity, and gas. 자, 그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든지 물을 어디서 가져오든지 전기를 어떻게 쓰든지 가스를 어떻게 쓰든지 그리고 필요한 무엇이든지 그들이 머무르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It's up to the family. 가족에 달려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알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가 잘 봐. 자, 구문도에 갑니다. It's up to the family. 이게 그것은 그랬는데 그것이 없어. 그래서 이게 무슨 주어다? 가짜 주어지. 이게 진짜 주어야. 그래서 make에다가 뭐가 붙었어? 동사에 주어를 쓰면 안 되니까 true가 붙었죠? 알겠지? 근데 주어가 기니까 뒤로 돌아갔어. 자, make sure. sure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뭐가 생략됐어? 다시 생략되는 문장이지. 너네 책에다 써놔.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make의 목적어야. 자, 그들이 가졌다라는 거야. 뭘? 음식, water, electric, gas를 가진다는 가지는 것은 up to the family. 누구한테 달려있다? 가족한테 달려있다 이거지. 근데 뒤에 문장이 보니까 자, 우리가 명사, 명사, 명사 다음에는 and 치고 명사 치죠. 철수, 영수, 순이, 그리고 길동이. 이런 것처럼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그러면 명사, 명사, 명사하고 마지막이 end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해야 돼? 명사해야 되지. 됐어요? 커다란 여기 대절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명사해야 돼. 그러면 what ever got 명사인가? 보니까 긁어봤어. 복합관계대미자 배웠으니까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지? 주격. 아, 이제 맞구나. 명사가 맞구나. 그래서 문장이 맞는 문장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whatever is as needed.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동사지. 언제? during the stay. 그들이 머무를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알겠어요? 이렇게 만드는 것은 주어야. to make. it's up to the family. 가족에 달려있다. 라는 문장이지. 알겠죠? 복합관계대미자 문장이 나와있는 문장이다. 됐습니까? is that. 그럴까? w 감사합니다.